우리 은혜받고 성취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0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계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촉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고백?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주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속에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하는 것이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주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과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저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 어렵고 지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음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기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주시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보셨던 게 있죠. 믿음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으로 내 삶을 이끌어주는 나의 모든 방향에 제시해주는 영적인 나침판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의 삶을 나의 문제를 나의 모든 것을 적용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성취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불안해할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보장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시평기자는 본문 1절과 2절에 믿음의 선언을 당당하게 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나의 도움은 오직 요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이 도움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고받는 도움들은 일시적이오 한정적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내 감정과 또 내 상태와 내 기분에 내 환경에 따라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지 않기도 하기도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우리 인간의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만문신이 돈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완벽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언제까지? 영원토록 끝까지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어라 그 시험이 무엇이에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조주하고 돌아선 그 시험이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던 그 시험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언약 속에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무력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배경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웅장한 산을 보면서 앞에 있는 산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했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이 찬양 볼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걸 느끼면서 야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 느끼셨던 것처럼 이 시편 기자도 이걸 보면서 나의 도움은 오지 요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고 보고 느껴야 하느냐 바로 창조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느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든든하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망각해요. 너무 잊어버려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금식하고 확 교도하면서 하나님을 막 찾지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여유가 있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되어지면 언제 그랬냐 뜻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기를 그 절실하게 찾았던 그 하나님을 두기를 우리가 이렇게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숙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말씀하시냐 이미 아셨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너희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난한 땅에 가서 너희가 정말 이렇게 즐겁고 너희가 평안할 때 나를 잊을 것이다. 라고 이미 모세에게 말을 다 해놔요. 그럴 때 내가 너희가 너희를 시험하사 낮추고 너희가 어떻게 나를 섬기는지 내가 시험하겠다. 테스트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언약을 섬치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지도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부인할지도 알면서도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약속하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도 영적인 눈을 날마다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의 경제와 인간관계와 질병과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때도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나에게서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나를 도울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시고 먼저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여셨습니다 아단과 하하의 범죄로 인하여서 멸망길로 가는 우리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부끄럼과 수치를 덮여주시며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추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조조와 사단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에게 부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13절에 내가 도우리라 14절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10편 146편 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요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참으로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데 사울왕도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당신의 하나님 믿음 안에 거하였지 못하였던 사람들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냐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영적인 서미스를 살아갔던 그 믿음의 선지인들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주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를 기뻐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냐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은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신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우상에게 자라지 않는 그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형벌이 무엇이냐 뜨거운 풀목불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불신자들 앞에 이방인들 앞에 왕 앞에 송포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괜찮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갔거든요 그때 그 죽음의 현장에 목숨이 이미 빼앗긴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현장이 되어졌고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 사자의 입을 막아서 그 죽음 안에서 입만 내를 누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왜 그 속에까지 집어넣으셔야 만났을까 그냥 그 속에 집어넣지 아니하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실 수 있는데 죽음의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사자의 그 입속에 그 집어넣으셔서 뭘 하시긴 하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과 다르게 그 안에서 사실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변함없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성장시키는 축복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난에 그 죽음의 앞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편 121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8절까지 계속해서 너를 지키신다는 이 말에 다섯 번이나 연속해서 나옵니다 요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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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체가 누구냐 요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는 바로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지키시냐 구체적으로 졸지도 않고 지키신다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키실 거다 그리고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의 그 뜨거움도 밤의 그 춥고 그 황당한 그 길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해치지 않게 보호하신다 그러면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신다 또 내 영혼도 지키신다 너의 추리 들어가고 나가고 모든 거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일곱의 일투족을 면밀하게 감찰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 이 사랑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요 인생의 광약길을 가는 동안에 그늘이 되어주시고 언약을 성취하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문제와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축복의 증인입니다 믿습니까 문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의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축복 속에 있을 때 그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가하고 고백하며 생명살리는 축복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어 28장 18절에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말씀을 뱉겠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 된 확신 우리에게 주시는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문제 앞에서 그러면서 중요한 나의 불신화 나의 자신 앞에서 나를 또한 나를 얽매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주는 모든 환경과 현장과 사건 앞에서도 그리고 사단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면 나의 도움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예수만이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더 느끼고 감사하면서 그 힘의 능력을 힘입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여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감사합니다